지난 8일부터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열렸던 중국의 10국의 6중 전해가 막을 내렸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황제 반열에 올랐고요. 첫 과제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어느 국가보다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미국진시가 어제 발표된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 충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주말이고 긴급하긴 하지만 모 방송국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복면강 가수들 나오는 프로그램이죠. 네 마스크 쓰고 이 마스크의 원류가 예전에 한국 사람이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로아가수의 키메라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셨던 장면을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원리라 하는데요. 사실 이 얘기를 왜 해야 했냐면 지금 미국과 세계정시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밖에서는 기후변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육중전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전해서도 밖에서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미중 간 기후변화에 합의했다. 그런데 육중전해 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해석이 다음 주에 긴급정상회담 엽두고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그 해석을 놓고 어떤 쪽은 합이고 어떤 쪽은 더 갈등이고 하다 보니까 이 키메라가스가 부른 카멜레언 앞과 속이 다른 이런 측면에서 겉과 속이 다른 점에서 상당히 월가의 분위기가 그대로 도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게 내부의 분위기다. 그래서 단순히 기후변화 관련한 합의가 이게 쉽게 확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갔던 미국 거통에는 CO2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제조업은 CO2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돼서 공동비용이 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경적 비용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 향후의 갈등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합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이 따르는 구성력이 따르는 합의냐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 내부적으로 육중전해에서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는 이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에서 보면 CPI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6.2%로 발표했죠? 네. 어제 증시의 영향을 받고 그것이 위안시장의 영향을 받거든요. CPI가 강세로 인해서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시어낸 것이 오늘 가장 3대 지수의 명암이 갈린 가장 큰 영향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달러 인덱스 아시겠습니다는 인프리 해치킹으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금에 대한 어떤 경고성이 오늘 많이 나옴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인프리 해치를 할 수 있는 안전자산 아니냐 하는 측면에 달러 수요가 매개가 붙어서 95레벨 때까지 갔습니다. 95레벨 때는 우리 캐서분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0년 7월 이후 정확히 2000년 7월 12일 이후에 16개월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95레벨 때입니다. 결국에는 3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다우조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수출 중심으로 좀 많이 되죠. 경기 중심이고 그다 보니까 다우조스 지수가 빠지게 되는 변경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는 대부분 다 독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빅데이크는 독점 기업이 많기 때문에 달러 강세, 달러 강세 이런 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위해서 오늘 개별적인 이렇게 재료들이 있었으면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어제 국채금리의 급등세의 충격으로 벗어나서 오늘 그 상승한 거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종목군 업종별로 차별화가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우리가 본 테슬라는 오늘 결국은 일론 머스크의 만회로 인해서 만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본인 자신이 주식을 파니까 차의 시절을 볼 수는 없습니다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 과정에서 테슬라 주가는 안 좋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 올해 글로벌 테마 ETF하면서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지금까지 한 90% 이상 수익이 되는데요. 어제 전 앵커가 이렇게 뉴스 증시 해설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중국의 전기차라든가 이런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바로 중국의 전기차가 어제 미중 간의 마찰 과정에서 6중 전의 중국목을 구성하려면 미래 첨단에서 전기차, 전기차, 미래 우주 산업 이런 걸 지적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강하게 부각될 것이다 하면서 중국의 니오래든가 이런 전기차가 어제 5% 이상, 7% 급등하다 보니까 아마 중국의 전기차에 ETF에 가입한 사람은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미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전일 대비해서 충격을 벗어났지만 테슬라는 안 좋은 수업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업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어제 삼성전자가 다시 7만 원세지 깨졌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이라든가 동학개미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에 가입하는 입장에서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감은 6시에 끝나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제가 방송을, 원고를 만들 때까지 12시부터 이 방송 원고가 대체로 오면 다시 5분에 보내드리거든요. 이때까지 한 2%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했다. 지금 1.94%죠? 비슷하게 나왔죠. 1.94% 이것이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의 3대 지수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왜냐?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을 그리기 때문에 중국 육중전에서는 사실 다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과 미국 간의 증시 간의 디커프링 문제 얘기하면서 수인지적인 측면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 동학개미분이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교시켜서 아마 디커프링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이 방송을 통해 추천해진 지 20% 이상 됐는데요. 앞으로도 괜찮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요구가 있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에서 좀 그렇습니다 하는 동학개미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하는 아무래도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더 오르고 사실 과거에 보면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데 어제는 삼성전자가 깨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학개미분들이 삼성전자를 일부 사람들이 올해 들어서 대형주, 대형주 위주로 해서 무슨 무슨 제도권에 이사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승진해서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실폭이 더 커지는 것이 연말을 앞두고 상당히 슬픈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최대 관심은 지난 8일부터 열렸던 19개 6중 전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상을 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황제 반열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시황제 반열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국민의 합의, 국민의 합의 이렇게 해서 합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의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국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할 때는 보통 합의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민, 인민, 사회주의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평등하다 하다 보니까 결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 결의가 돼서 지금 세 번째 결의가 됐다 해서 세 번째 결의가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공산당 창당한 지 올해로 100년이 됐습니다는 100년 이래로 지금까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의는 마우조동, 공산당 창립한 분이죠. 그다음에 넹샤오평 두 번째 결의 그 위에 사십 년 동안 뭐냐 결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진핑의 사시 3차 이렇게 결의는 굉장히 사십 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불렸다 이렇게 보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항상 뭐냐 빼대 문구를 따집니다는 사실 통제력이 강한 이런 데에서 이렇게 보면 언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용되는 문구를 가지고 동일하게 덩샤오평, 그다음에 모택덩, 그다음에 시즌병 같은 반열입니다는 누가 더 우위에 있을까 항상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위였으니까 그런데 사용된 문구를 볼 때 1차 결의, 2차 결의보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육중전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중국 언론들을 시즌핑 띄우기, 소위 시비어청가, 시즌핑 프랑스 용비어청가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는 사용만구를 볼 때에는 마오조던가, 덩샤오평, 모택덩과 등서평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만큼 사실 이번에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보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이 권력 기반으로 나오는 거죠. 권력 기반으로. 그래서 세진핑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집단지조 체제했습니다. 집단지조 체제했었는데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집단지조가 아니라 이 말을 좀 잘 보겠습니다. 집단지조 체제입니다. 집중통일지도 전환 체제로 바뀌었다. 이거 좀 말이 어렵죠. 중국과 통일은 이제. 그런데 이건 시즌핑 단독 체제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공산주의 국가들이 뭐냐면 김정은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은은 여러 설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과거에 아버지가 김일성 수령 이런 체제에서 그 2대째는 김정일도 수령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이가 권력 기반이 확실히 다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령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와 같은 맥을 한다. 그리고 또한 푸틴 대통령도 장기 집권 기반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제야를 찰패해서 15년 간다 합니다라는 시즌핑이 영구 장기 집권 체제가 구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권력에 대해서 10년인 15년은 시한이 없습니까. 내가 살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 앵커가 장기 집권 한국경제TV 6시에 방송에서 장기 집권한다면 다른 사람이 다 전 앵커에 대해서 이렇게 전비어청과를 해야죠. 전비어청과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실 시즌핑 위주로 해서 모든 권력 기반이 재편될 것이다. 많이 재편됐습니다라는 많이 재편됐으면 권력 기반이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력 기반을 갖추고 난 이후에 모든 걸 갖춘 체제에서 이걸 공산당이 인증하는, 인증하는 이래서 스타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20차 공산당 대회가 내년 하반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는 내년 하반기 구체적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또한 내년에 11월달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분 집권 체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약화되면 그때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시즌핑이 반여를 확실하게 올리면 세계적으로 중국 중심의 박스니카 체제, 이런 체제가 구축하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이렇게 됐지 구체적 시기를 이렇게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이구 지금 밖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엊그제까지 안 된다 하다가 참석도 안 하는 이런 모습에서 지금 합의했다 이렇게 하지만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오히려 미국의 아주 미국의 아주 격렬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격한 마찰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이 대목에서는 퀘스천을 그려서 3대 지수의 움직임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렇게 이 움직임의 정확한 요인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로운 공산당 목표를 제시하고 또 시황제 반열에 오른 것은 이전에 통수권자가 목표로 제시를 했었던 샤오콩 사회의 구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죠. 모택동서부터 그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전에 국가 지도자와 나와는 다르다. 왜 그러냐? 지난 100년 동안의 공산당 착대의 목표인 양대 목표가 있었거든요.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사회주가, 공산주가가 모두가 잘 살자 하는 거 아닙니까? 높은 계층보다는 평등 계층으로 이게 사업강 사이다 이렇게 부재됐습니다. 우리가 목표 시한이지 않습니까? 인민 모두가 잘 살자, 중간 정도로 잘 살자 하는 입장이겠죠? 이게 대내적으로 보면은 사업강 사이다 이렇게 부재됐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일국일제 체제죠. 중국이 뭐냐? 중국이 과거의 일국일제 체제에서 홍콩이 영구에 조차하고 그다음에 대만이 이렇게 나왔던 체제에서 이걸 뭐냐? 공산당 선언 이렇게 하고 나서 백 년 동안 이걸 완전히 흡수해서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국, 이 구상을 실혨지키겠다는 얘기죠? 네, 웨스에든픽 입장에서는 과거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사실 격리시키느냐 이 목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이미 시청자로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자, 사업강 사회는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도농 간에 도농 간에 사실 그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소득계층별로도 완전히 오히려 진위계수라든가 로렌스계수라든가 백 십분위계수라든가 오븐위계수라든가 소득불평도로 보면 미국보다도 더 심화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권력층도 뭐냐? 권력의 핵심부에 있느냐? 기존 통수권자. 권력의 핵심부에 있느냐? 아니냐? 평민 당원이냐? 하는 친구가 있어. 똑같은 공산당 당원이지만 같이 살자 하지만 더 격차가 벌어진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동안 과거에 이렇게 국가 최고 통수권자 시절에 있어 보면 천원문 사태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제3의 천원문 사태가 오래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반성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국일제체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진핑 들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됐었는데요. 이것이 뭐냐? 영국이 50년조차 맞춰서 영국이 반환하다 보니까 미국과 마찰 과정에서 트럼프 마찰 과정에서 이렇게 있지만 이제 홍콩을 완전히 중국의 법상으로 보면 중국으로 편입됐습니다. 근데 미국과 마찰 분야에 아직은 위안성 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대만은 지금 외탄 섬으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면 일국일제체도 실패했기 때문에 과거의 시허광 과거의 뭐냐? 일국일제체제 과거의 지도자들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에 해당되는 시진핑은 완전히 과거 지도자르다 하는 각도에서 새로운 중국을 구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중국을 구상하니까 사회적과는 목표거든요. 목표니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지금부터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시진핑 주석이 이제부터 집권해 새로운 중국에서는 결국에는 시하옥강 사회와 그리고 일국일제는 두 가지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반성이니까. 대내적으로는 시하옥강 사회에 이렇게 도달에 실패했으니까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공유 개념. 그렇죠. 공유 개념을 도입한 거다. 공유브라그를 했지만 사실 넓게 보면 공유경제에 달여표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국이니까 목표를 바꿔야죠. 이전에 실패했던 싸우강을 버리고 비슷한 얘기는 하지만 공유경제를 이렇게 천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유경제를 천명해서 돈원 간에 소득계층 간에 권력층 간에 3대 불균형 문제를 해소시키고 했다. 그래서 레벨 프레이닝 필드 평평한 운동장 어디로? 중산층에 맞춰지는 중간층에 맞춰지는 그래서 모두가 차별이 없는 공유경제를 거했다. 그런데 왜 부의 개념, 웰스 개념을 중개에 도입했느냐. 지금 상태에서는 스타학적인 측면. 중개 부동산이라든가 뭔가 소득을 발생시키는 우리가 보통 소득에서 보면 스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전자 이렇게 딱 보면 주전자에서 물이 나오는 걸 플로라고 그러거든요. 전 앵커 한번 보겠습니다. 전 앵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셨으니까 이렇게 부동산을 400짜리 갖고 있다. 성은호 씨 아니시죠? 너무 좋나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400억은 사실은 자기 입장에선 마음만 부자지 자기 실생활에서는 별로 그렇게 실제로 도움되는 건 400억을 통해서 인대료, 플로어, 인대요 일정기간에 나오는 그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나라 부동산에 하는 사람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400억을 갖고 있지만 거기서 얼만큼 나오느냐. 1년 동안 소득, 플로어가 굉장히 도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득의 원천이 각종 부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왜 홍다 사태가 터지느냐. 소득의 원천을 발생시키는 그게 불균형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보면 플로어의 불균형이 심한 게 아니라 소득의 부, 그러니까 그 원천부터 줄이는 거죠. 그래서 공유경제를 공유부의 개념으로 다른 것과 차별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부의 부의 문제이다. 원천 문제이니까 사상 문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차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시진핑이 생각한 대로.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진핑 사상을 주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근본인 부의 공유를 추진하면서 시진핑의 사상을 주입하니까 아주 단단해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공유개념을 사업강 대신해서 실패한 사업강 대신해서 새로운 중국의 목표를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일국일제체제를 좀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몽, 중국몽을 구성한 거죠. 한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합의가 구속력인 합의가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오늘 어제 저녁 때 폐막됐던 중국의 내용 가지고 한번 시정자분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중국몽으로 그러려면 일단 내 가족부터 통일시켜야죠. 어딘지 글로벌을 내면 나부터 잘하지 않습니까? 항상 모든 기업들이 뭐냐. 아이고 한국대회에서 잘못하니까 잘하면 다른 데 하면 되겠느냐. 잘못된 거죠. 우리 내부에서 잘 되고 뿜어줘야 다른 데 성경을 쓰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 일국일제체제에서 기존에 이렇게 지도자들이 실패했지만 이거 단기적으로 빨리 좀 흡사해 주겠다. 그게 지금 뿜어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콩 편입의 미완성을 편입을 완성시키겠다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대만 침공설이 나오는 겁니다. 대만 침공설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돼서 일국일제체제를 구축하고 난 이후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이번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합의사항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그 시간에 중국은 G2를 벗어나서 G1 구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G는 그룹입니다. 그룹의 2. 그래서 나중에 닐포욱선 교수랑 같이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에 같이 가는 체제 지금 이제 차이메리카 시절에서 자 앞으로는 뭐냐 시진핑 대에서는 집단 통일 집중 체제에서는 대외적으로 오면 시진핑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 체제로 가겠다. 자 미국을 제치고 팍스 시리카 제작했다. 기후변화 합의 월가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냐 퀘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레이트 임페러 징기스 강화처럼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레이트 임페러 시대의 길의 임페러를 모든 세계를 터는 제국제의 통치자가 되겠다는 것이 어제 6중 결의의 새로운 목표 제시가 함께 사실 제시된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번 6중 전회에 앞서서 이미 많은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이렇게 보면 사실 그 1차 이렇게 이렇게 냉전이라든가 정치 군사적 문제죠. 이번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고 중국의 장기지까지는 경제 문제가 초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초점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냐 6중 전회에 앞서서 올해 3월에 고축했던 양해 대회를 통해서 중국의 전략들이 다 바뀌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반복적인 측면에서 오늘 논리 전개를 하기 위해서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성장 전략 내수 위주로 바뀌었죠. 자, 중국의 인구가 14억 내지는 지금 호족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 합쳐서 지금 16억 17억인데요. 이제 1인당 지표회가 1명에 대해서 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는 게 뿜어낼 수 있는 힘이 시작의 구매력에 잇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거 지도체제가 했었던 수질지향적 하면 자, 미국과 충돌어져요. 미국과 충돌어져요. 충돌어져요. 충돌어오면 신림픽 위상이 자꾸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내외세제로 쌍순환하고 세계 가치세의 피보레이트의 가치사슬을 홍색 공급망. 중국의 빨간색이죠. 홍색 공급망, 지금의 공급망의 중심지를 종교해두겠다는 전략으로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구체화시켜야죠. 액션 플랜이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없죠. 그래서 압축성장을 하는 겁니다. 압축성장을. 리뉴스 그루스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오늘 1차, 2차, 3차, 7차지 않습니까? 다르나 100년 걸릴 것을 우리나라가 40년에 압축시켰다 했을 리뉴스 그루스를 제가 한 때 보셨던 조선 부총리과 부총리가 같이 보셨다는 건 같이 이렇게 하는 리서치에서 해서. 그 이제 이렇게 해서 그분이 유명해야 할 리뉴스 그루스라는 다르나 100년 걸릴 것을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를 해가지고 뭐냐면 40년 압축승계를 리뉴스 그루스 해서 리뉴스 그루라는 표현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게 계획 경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쌍순환 전력, 그다음에 홍색 공급망 전력 구체화시켜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 기반을 실현시키는 경제 문제의 액션 플랜이 아시겠습니다. 나는 13차 5개년 계획이 원래 공산당 100주년 올해가 끝나는 연도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14차 5개년 계획은 구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발하니까 14차 5개년 계획 단기 계획 5년 계획이 되고 그다음에 뭐냐 2035년까지 장기 계획을 함께해서 장단기 플랜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 3회 대회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은 목표 대조, 그다음에 액션 플랜 대조, 그다음에 성장 전략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되면 새로운 중국이 된다. 새로운 중국이 된다. 어제 명시적으로 새로운 중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중국. 그래서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세력은 뭘 안 된다. 과거 디저트에서 이렇게 먹었던 사람들은 전부 뭘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탈루소득, 불법소득, 비트코인 소지 줄이요. 그다음에 빅테크 주류 태클의 시대로 미국의 정보 차단. 그다음에 기존 세대들이 유학과 차단, 영어교육 차단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육중 전회에 시진핑 시황제 변혈의 사전 준비 작업을 아주 숨가쁘게 이렇게 전개돼서 어제 마지막으로 선언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육중 전회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시황제 반열에 오름에 따라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는 차이메리카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차이메리카 시대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뭐냐. 이렇게 육중 전회하고 COPS 26 이렇게 UN24 정장에서 다시 등장하시는 분이 닐 포거슨 지금은 이제 선임연구소입니다. 국내 언론들이 다시 이분이 쓴 책들이 다시 이렇게 되는데요. 이 차이메리카 시대의 차이메리카 시 이제는 종언했다. 제가 이 용어를 아마 시청자분한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한국에 처음 전해질 때가 2007년, 2008년 닐 포거슨 교수를 만나고 그때 앞으로 중국과 미국이 같이 가는 차이메리카 시대에 당겨야 될 것이다 하는 용어를 처음 그 역에 전개드렸습니다. 근데 이 번을 계기로 해서 육중 전회에서. 자 차이메리카 시대가 종결됐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메리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나와 차이 아메리카 메리카 합쳐서 같이 가는 시대. 자 패권을 다투면서 공존한다. 요 코오페티티션은 코오페티션은. 코오페레이션 플러스 컴페티티션 합성어 합성어죠. 이 패권을 다투면서 같이 공존하는 시대가 차이메리카 시대입니다. 그래서 차이나와 메리카 합친 차이메리카 시대거든요. 그래서 컴페티티션이라 코오페티티션입니다. 코오페티션 플러스 컴페티티션 이 시대인데요. 사실상 뭐냐. 사실상 지금은 종결됐다. 그러면 종결됐다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보면 이제는 패권 다툼을 허기해서 지원. 지원. 기존의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 체제에 대해서 지원. 중국이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팍스 차이나카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존이 안 되는 거죠. 공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닐 포거슨 교수는 사실상 뭐냐. 이렇게 차이메리카 시대가 그 용어가 나온 지 14년 만에 이제 차이메리카가 종결됐습니다. 종결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제정세가 변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앵커 말씀대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아주 화들짝 놀라는 거죠. 지난 1월 21일 날 침입한 이후에 한마디로 욕하면 어떠냐 하면 미국이 돌아왔다. 왜냐. 트럼프가 가격이 찢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한 단어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차이나. 차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치열한 치열한 다툼의 시대가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전 경쟁의 공전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다툼의 시대가 됐다. 다툼의 시대. 그래서 지금 뭐냐.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한국과가 아니니까 피보트에서 연계시켜서 G7 복원시켰죠. 영국 정상회담. 대서양 복원시켰죠. 유럽과 관계 복원.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태평양, 태평양에서 인도. 그다음에 중국을 맥으로 하는. 이게 한국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인도 그다음에 일본을 맥으로 하는. 축으로 하는. 이 이코노믹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구사적 측면에서는 나아토에서 파악스 신일카를 위해서 기존에 이렇게 연대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신전략 개념을 나온 거죠. 이런 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쪽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최근에 새로운 용어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일 파거스 교수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6주 전회를 계기로 2차 냉전 시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경고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바짝 긴장하죠. 뉴 파워슨 교수가 새로운 책을 쓰면서 2차 냉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차 냉전은 뭐고 2차 냉전은 뭘까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1차 냉전은 아마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미국의 트루먼 가장 능력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표시했죠. 그다음에 가장 스트롱 아메리카를 구축했던 이런 시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53년까지 6.25 전쟁 끝날 때까지 소련과 충전했죠. 이때는 소련과 충전했는데. 지금의 2차 냉전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사실 지금의 새롭게 패권구로 올라가고 있는 중국과 미국 간의 충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다급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한번 양 통수권자 1차 냉전의 통수권자들 2차 냉전의 통수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피대 한번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차 냉전에서는 스타린과 트루먼입니다. 소련에서는 얼만큼 스타린입니까? 미국은 강한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냐? 트루먼의 승리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트루먼은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입니다. 이런 각도거든요. 트루먼이 죄송합니다. 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2차 냉전 시대에서는 뭐냐? 시닌핑과 바이든 대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같은 민주당의 집권장이라 하더라도 트루먼 대비해서 바이든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6중전에 되는데 역대 대통령에서 보면 출범위의 지도가 가장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으로 끌어가겠느냐? 그러니까 뭐냐? 트럼프 퀴즈들이 실제 대통령은 트럼프다. 어쨌거나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비정상. 저는 또라이란 표현을 했는데요. 비정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뭐냐? 취급받고 취급할 때는 트럼프가 가져가야 되지 않았냐? 그래서 섀도우 프레젠트가 나오는 겁니다. 섀도우 프레젠트? 그런 책임이거든요. 외교관계라는 건 아주 맥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깐 뭐냐? 닐퍼거스런과 2차 냉전, 2차 냉전 이렇게 하는데요. 외교의 달인인 하일리키스 전자병, 그다음 폴클만 교수도 지금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3차 대전 가능성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교의 달인인 사실 헬리키스 전자,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경제TV도 이렇게 요청해서 2009년인가요? 이렇게 GFC에 처음으로 빌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참여하셨던 폴클만 교수, 미국의 경제적 측에서 가장 저명하시죠? 3차 대전. 이게 같이 맥을 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리얼 퍼거슨 교수가 한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한축적인 의미가 담긴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네. 한국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얘기를 해서 이것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2차 대전은 1차 냉전은 대상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2차 냉전은 경제 문제와 함께 중심이 태평양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헨리 퀸신저가 앞으로 3차 대전이 온다면 태평양 전쟁이 될 것이다. 이것도 지금 시간이 가면 굉장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차 세계대전이 뭐냐 태평양 전쟁을 끝으로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항상 뭐냐 다음에 전쟁이 될 때는 패배 그 입장에서는 전 패배했던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냐 이전에 패배에 대한 낙인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승리를 해야 어떻습니까? 더 극적인가요? 극적이고 그만큼 의기충천하고 나머지 전쟁에서는 뭐냐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에서 역사가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태평양 중심이 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태평양 중심에 사실 가장 중심에 있는 국가가 한국이다 이랬습니다. 한국이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뭐냐 앞서 말씀하신 같이 대외적으로는 중국몬 실화를 위해서 가장 단기적까지는 홍콩은 미완성에서 편입되고 어느정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대만을 편입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 베이징올림픽 끝나고 난 이후에 닐포거 승계가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가장 기후환경 변화가 가장 심각하지만 닐포거에서는 여러가지 경제적 비용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까운 장래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의 카우스에서 기후변화 협의했다는 것이 그게 구속력이 따르는 거냐 하는 게 퀘션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게 더 순이스트 가장 한 게 대만 침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베이징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뭐냐 미국과 이렇게 대상국가의 대상 동맹의 유럽국가의 동맹에서 대만 지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마 이렇게 닐포우스 교수가 딱 하나 한국 사람들한테 던졌습니다. 대만을 중국이 침공한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현 정부는 뭐냐 애매모단입니다. 안미경중 안미 포션이 전략이 부자하다는 얘기입니다.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측면에서 편을 서야 되는데 어디로 갔느냐 북한 문제만 생각해서 중국 쪽으로 하니까 대만 지키고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시청자분은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답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닐포우스 교수도 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의 한반도 사회의 아주 긴박한 모습이다. 차기의 집권을 위하는 대선 후보에서 보면 이게 지금의 상황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공학에 꼭 좀 이 문제를 좀 포함시키지 아주 합리적 대안으로 포함시켜서 공약을 거기 공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막을 내렸던 중국의 6중 전회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또 깊이 있는 해답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시장 통해서 우리장 투자...